이번 총선에서 다자 구도를 형성한 경기 지역 선거구는 총 23곳입니다. 그 가운데 부천 을이 최대의 격전지휘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박성중, 국민의힘 부천시 을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초 을 지역구 8년 운영을 해오셨는데 3선 도전이 서초가 아닌 부천 을로 결정이 된 부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죠. 박성중 의원은 21대 의원 가운데 가장 열심히 싸운 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당의 결정에 조금은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제가 서초의 구청장도 했고 또 재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12년 동안 서초를 상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하루 정도 고민하다가 최근에 부천이 안고 있는 문제, 부천이 지금 최근 1년에 1만 명씩 빠진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기업체도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도 빠져나가지 기업체도 빠져나가지 세수도 그렇지 여기 교통 문제라든지 재건축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개가 같이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도시행정 전문가로서 남은 일생을 한 번 대반전의 기회를 마련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크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상대 후보와 법적 대응을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후보가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요. 어떤 입장이시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월 5일 날 제가 부천을로 당에서 지명이 되었습니다. 3월 6일 날 그 다음 날 바로 지하철 입구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상대 후보 측에서 저초에서 컷오프 당에서 온 인사라고 이야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컷오프가 전혀 아닌데 이런 차원에서 당에다 요청을 해서 저도 공식으로 컷오프가 아니다. 당에서도 사무총장이 나서서 컷오프가 아니다.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컷오프는 우리 당은 컷오프는 그걸로서 끝나버립니다. 민주당의 컷오프는 30% 감산을 해서 경선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재배치됐는데 전략공천됐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문제제기를 해서 공식 해명을 했는데도 또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선관위에 신고를 했고요. 또 경찰에도 고발을 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에 돌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을 지역은 서른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오랫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천을 총선 지역 최대 격전지라고 하는지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만나보면 유권자들 뭐라고 하시던가요? 최근 부천에 오기 전에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부천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우리 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느끼고 왔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아침 새벽부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또 낮에는 시장이라든지 또 직론단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저녁에는 먹자 골목이라든지 하루에 10곳 20개를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한 분위기가 그랬는데 갈수록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이 사이에는 가는 데마다 이겨라 이런 격려의 어떤 반응도 있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발 악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종섭 조호주대사 그리고 황상무 수석 발언 등등 그리고 또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 관련된 잡음도 있었고 최근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많이 빠졌단 말이죠. 한두근 위원장이 여의도를 시작으로 서울 격전지들을 돌고 있는 이유도 수도권, 서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위기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20일 전에 부천을 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대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20일 사이에 방금 앵커께서 언급하신 그런 일련의 사태 플러스 의대 정원 문제, 의료계와 여러 가지 어떤 반발 이런 것 같이 겹쳐져서 상당히 어떤 지지도가 하향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다시 민주당에도 정봉주 의원의 막말이라든지 또 조수진 의원의 성범죄 변호라든지 또 갭투기의 이영선 후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약간 반전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희 지역에는 김기표 후보가 예를 들어서 상가 근무를 사면서 55억의 대출을 특혜 대출을 한 그런 문제라든지 또 자기가 담보 대출을 하면서 45억을 담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빌려가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 때문에 3개월 만에 부패 비서관에서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되겠느냐 이런 어떤 여론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볼 만하다. 특히 3자 구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형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부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계신데 이른바 메가시티 부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사안이 서울시민들의 찬성이 없이도 가능할지 또 실현 가능성이 높을지 이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우선 서울시에서는 제가 서울시당의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어떤 서울시의원들이 이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부천을 서울로. 그리고 부천 주민의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것은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서 합의만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기실보다는 훨씬 많다 생각하면서도 약간의 의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이 시장부터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전부가 거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시의 1년 예산은 47조입니다. 부천은 2조입니다. 23배가 많습니다. 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걸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훨씬 이득이 많다. 구체적으로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한 가지만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 당선이 기회를 준다면, 부천 시민이 기회를 준다면 지금 03이 쓰는 것도 02번으로 바꾸겠다. 지금 경기도의 여러 도시 중에 031을 쓰는 사람은 031을 쓰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부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031이고요. 과천하고 강명만 0입니다. 032는 인천 번호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4차 산업 관계에서는 통신 정보와 같이 일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빅데이터로 같이 모아서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된다면, 삼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그걸 해내겠다. 그것이 부천의 서울로의 1차적인 관건이다, 작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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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